리딩 파워 기본 16강의 3번 닥터킹은 디딘트 체인지 어메리카 바이 힘셀프 바이 힘셀프는 혼자서 닥터킹 혼자서 미국을 바꾼 건 아니다 He wasn't a legislator 레지슬레이터는 입법가 그는 입법가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근데 레지슬레이션 입법은 법은 was created 지금 수송 들어갔죠 만들어졌다 주기 위해서 All people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리가드리 서브는 관계없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피부색에 관계없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다 It wasn't 닥터킹 who changed America 미국을 바꾼 것은 닥터킹이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임이었다 Millions of others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 whom he inspired가 앞에 있는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 수직하고 Inspire는 영감을 주다 영감 주다 어떤 감명을 주다 그가 감명을 줬던 수백만 명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죠 바로 그러한 움직임이 It was that 강조금은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역사의 과정을 바꿨다 역사의 과정을 바꾼 것은 그가 영감을 준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how 어떻게 do you organize Organize는 정리하다 뭐 정돈하다 이렇게 돼요 조직하다 그럼 어떻게 당신은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을까요 문장 처음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명령 문야 뭐뭐 해라 Forget millions 수백만 명은 잊어버리세요 How 어떻게 do you organize 조직할 수 있을까요 Hundreds 수백 명 혹은 tens of people 수십 명의 사람들을 당신은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까요 Hundreds tens 수백 수십 명 할 때 여기 어부으면 S 들어간다 Millions에서 여기 S 들어간 것처럼 Vision과 카리스마죠 훌륭한 지도자의 그 비전과 카리스마는 지금 비전과 카리스마가 주어니까 복수동사 attract 밀리언즈에서 여기 S 들어간 것처럼 Vision과 카리스마죠 훌륭한 지도자의 그 비전과 카리스마는 지금 비전과 카리스마가 주어니까 복수동사 attract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 굿 리더가 주어가 아니라 비전과 카리스마가 주어야 그래서 어트랙트 들어갔어요 훌륭한 지도자의 비전과 카리스마는 처음에 이너베이터 이너베이터는 혁신가 혁신가랑 얼리 어댑터를 끌어당긴다 트러스팅 분사 구문이고요 트러스팅은 신뢰하다 믿다 이렇게 돼요 그것은 용기 인투이션은 직관 직관이란 얘기는 어떤 느낌 이런 거 얘기하죠 분사 구문이어서 능동이야 ing 뭐뭐 하면서 용기랑 그들의 직관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너베이터와 얼리 어댑터들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we'll make the greatest sacrifice sacrifice는 희생이고 가장 커다란 희생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용기와 자신의 직관을 믿으면서 혁신가와 얼리 어댑터들은 커다란 희생을 해서 to help see 보는 걸 도울 거예요 그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걸 보는 걸 도울 거예요 help see 들어갔죠 help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help 동사 원형이나 help to 동사 원형 들어가요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보는 것을 도울 거다 근데 C는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죠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다 비전이 become a reality 현실이 되는 것을 보는 걸 돕다 보다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걸 보다 이걸 돕다 이거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희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C가 지각 동사여서 이게 become 동사 원형 왔어요 위대는 뭐뭐와 함께 각각의 성공과 함께 그리고 위대 뭐뭐와 함께 모든 텐저블은 현재의 만질 수 있는 이렇게 돼요 실제의 데몬스토레이션은 증거 그 비전이 사실상 좀 더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실제적인 증거와 함께 각각의 성공과 함께 그 비전이 실제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모든 실제적인 증거와 함께 The more 좀 더 practical minded majority 들어갔고 practical은 실천 실체적 mind는 정신 마음 좀 더 실천적 정신을 가진 majority 대다수의 그 사람들은 start to take interest 흥미를 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what은 관계되면서 what이야 그래서 기나 것 이렇게 돼요 what was previously just a dream previously는 이전에 이전에 단지 꿈이었던 거 있죠 이거는 곧 될 거래요 probable 증명할 수 있고 tangible은 실제적 현재적 reality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래요 그럼 해석 다시 한번 하기 전에 문법 정리하고 해석 간단하게 또 정리해 줄게요 문법 보게 되면은 by himself 있죠 무슨 뜻이라 했지 혼자서 접속사 예를 들면 들어간 거 알아두시고 법이 만들어졌다 was created regarding this of는 무슨 뜻이에요 관계없이 후는 지금 누구 수식한다 그랬어 닥터킹 수식한다 그랬죠 millions of 할 때 수백만 할 때 millions of whom은 관계되면서 목적격이어서 앞에 수백만 명이 다른 사람들 수식해줘요 it was that 강조구문이죠 그가 영감을 준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몸은 움직임이 역사를 바꿨다 할 때 it was that 강조구문 hundreds of m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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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가진할 때 Practical Minded Take Interest는 관심을 가지다. 흥미를 가지다. What은 관계대명사 What. 왔 다음에 무슨 문장 온다? 불완전하다. 즉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데 지금 동사 왔죠. 주어가 없으니까. 이전의 꿈이었던 것이 증명 가능한 실제 현실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해석하면 닥터킹이 미국을 혼자 바꾼 건 아니래요. 그는 입법가가 아니래요. 예를 들면 법은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부에 관계없이 똑같은 권리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미국을 바꾼 건 닥터킹이 아니었어요. 그가 영감을 준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의 그 움직임, 바로 그 움직임이 역사의 과정을 바꿨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오거나 조직할 수 있을까요? 잊어버리세요. 수백만 명을. 어떻게 당신은 수백 혹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을까요? 수백만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백 명도 할 수 있을까? 비전과 카리스마야. 좋은 리더의 비전과 카리스마는 처음에 이너베이터와 혁신가와 얼리어답터를 끌어당기게 된대요. 용기와 직관을 믿으면서 이런 사람들은 가장 커다란 희생을 해서 그들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거 보는 거를 돕는데요. 각각의 성공과 그 비전이 사실상 좀 더 현실이 된다라는 실제적 증거와 더불어서 좀 더 실천적 정신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대요. 이전에 단지 꿈이었던 거 있죠. 이건 probable. 증명 가능한 실제적 현실이 된대요. 이전에 꿈이었던 거. 생각만 했던 거 있죠. 그것이 꿈이 됐다. 그러니까 미국을 닥터킹 혼자가 바뀐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바꿨다. 이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꿨는데 그럼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근데 수십 모든 사람들인데 수백만 명을 해야 될까? 아니 우선 조금만. 수십만 명 어떻게 할까? 지도자죠. 훌륭한 지도자는요. 처음에 혁신가들의 얼리어답터들을 매력을 시킨대요. 그 다음에 얼리어답터랑 혁신가들이 이제 희생을 할 거래요. 그 지도자의 비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비전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그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증거가 있죠. 그럼 이제 관심을 갖는데요. 지도자의 비전과 지도자의 생각이 왠지 될 것 같아. 사이비 종교? 약간 이런 것처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관심을 갖는 거야. 증거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전에 꿈이었던 거야. 내가 이제 다단계 갔어. 여기 가서 발면 피라미드인데 꼭대기에 갈 수 있어. 비전이 되죠. 막 증거를 이렇게 막 계속 내놔. 다단계에서. 처음에 안 믿다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꼭대기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꿈이었던 거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현실이 될 수 있다. 다단계는 조금 넘어 있는데 약간 비전을 주고 어떤 증거를 주죠.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은 뭐 간다? 이러네요. 아니다. 생각보다 그냥 날이 조금 나면 없어. 셔틈이 많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thousand